물론 공연 방식은 아니라 다른 노래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괜히 레드오션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는 건지를 알고 있습니다. 물론 좀 걱정도 되고요.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노래와 이런 것만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스포츠적인 요소가 뛰어든 노래기네요. 그래서 오히려 노래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경쟁이 치열한 노래 경연의 장애에 조금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첫발을 내든다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하다 보면 결과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주 금요일이죠.